허가의 개념 나오죠. ㄱ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괄호 열고 부작용의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명령적 행정이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책 말고 모든 책이 허가의 개념적인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줄 읽고 나서 허가가 뭔지 머릿속에 선떡 그려집니까? 안그러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 부작용의 해제, 자연적 자유 회복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말이 잘 안아닿죠. 그래서 이걸 풀어놨습니다. 풀어놓은 게 그 위에 있는 트리노트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트리노트인데, 내용을 허가가 어떤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허가. 제일 쉬운 게 음식점 영업 허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내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어. 장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거야. 그게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이걸 자연적 자유라고 표현하죠. 원래 음식점 영업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그 행위는 원래는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지. 뭐의 영역이야? 사익의 영역이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의 영역에 속해.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우리가 사회에서 음식점 영업을 자유롭게 막 풀어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가에서 관리가 안 돼. 질서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음식점 영업을 무분별하게 하면 국가에서 소재 파괴 안 되니까 위생점검을 나가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음식점 영업하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겨야 되고.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세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소재 파괴 안 되면 세금 걷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 이걸 자유롭게 풀어줬다가는 관리가 안 된다는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에 선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하냐. 일단 법으로 금지야. 상대적 금지죠.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금지야. 그러니까 너 너 너 음식점 금지 이게 아니라 일단 법으로 전부 다 금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적 금지라고 표현하죠. 일반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지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 그러니까 차별 없이 공평한 게 일단 법으로 금지. 왜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금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지죠. 그래서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법으로 금지하죠.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제정해가지고 음식점은 일단 법으로 금지. 그런데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금지죠. 그러면 이 금지된 행위를 국민들이 하고 싶냐. 하고 싶으면 식품위생법이란 법에 보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고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란 법에 정해진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행정청한테 와서 나 이거 뭐하고 싶거든. 음식점 영업하고 싶거든. 요거 좀 풀어줘. 금지를 좀 해제해줘. 라고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음식점 영업하고 싶은 국민이 요건을 갖춰서 신청서 작성을 제출하면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 음식점 영업 허가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야. 신청서를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있는 요건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 라고 판단된단 말이야. 그래 좋다. 그러면 넌 영업해도 좋다. 너에 대한 금지를 풀어주마.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거죠. 요게 허가지. 요게 허가. 그럼 이제 허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자연적 자유가 회복되는 요 상황. 그래서 허가를 효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요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허가의 개념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와닿는데 이게 없이 그냥 두 줄을 아까 말씀드린 위에 틀이노트 없이 그냥 보면 허가라는 개념이 뭘 말하는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틀이노트 시켰죠. 그리고 허가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법 위에 포인트인데 행정법에 나오는 이론, 학설, 판례, 법령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포인트? 국가 입장을 고려하는 공익과 국민 입장으로 하는 사회. 이 두 가지가 항상 뭐입니까? 충돌되고 그 과정에서 조화를 모색하는 거죠. 그럼 허가에도 뭐하고 뭐가 돼서? 자유롭고 싶은 국가로부터 간섭 안 받고 자유롭고 싶은 국민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서 그 간섭하고 규제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탄생하게 된 게 허가라는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허가 자체는 국민한테 유리한 거지만 허가 제도는 국민한테 불리한 거야. 왜? 국민은 국가부터 간섭받기 싫잖아. 그런데 일일이 국가로부터 허가 받고 하라고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간섭받고 귀찮고 성가시지만 또 이게 뭐야? 사회의 전체의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국가가 허가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걸 허가로 할 겁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하기 대로 가.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지고 하는 거죠. 국가은 국가 han성화할ва 아멘